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나이파 홍보관에 참가한 구루 IoT 이사 여성수입니다. 저희는 반려동물을 위한 IoT 기반 로봇을 개발하여서요.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즘 낮시간 동안 혼자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혼자 있는 반려동물을 돌보고 또 지켜줄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돌봄 기능으로는 반려동물을 먹이를 주거나 돌봐주는 기능들이 있고요. 또 보안 기능으로 이상 상황을 감지하거나 또 외부에서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